동작이 안된다는 전자식 스위치를 보내 주셨습니다. 뒤에 한번 전선 봐보실까요? 이렇게 같이 보내 주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먼저 스위치 하고 뒤에 선이 납땜되어 있어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보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같이 커넥터 누르고 선을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커넥터 같이 보내 주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커넥터들이 케이블과 덜어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2번선이 빠졌는지 몇번선이 빠졌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개 빠질 때는 한개만 덜렁덜렁해서 뽑혀져 있을 때는 관계가 없겠죠. 거기서 빠졌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번이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쪽도 보니까 4번이 노란색인데 이게 2번인지 빠졌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써 놓으셨지만 여기에다가 메인펜 유성펜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성펜으로 점을 하나 찍든지 또는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동그라미가 산은 4개를 그려 놓고 여기는 2개를 그려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게 되면 설령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선에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립할 때 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작은 방, 이게 큰 방, 거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혼동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거 꼈다 뺐다 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누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울이 졌죠. 여기 안쪽을 누르면 그 누르는 것 자체가 빠집니다. 눌러지거든요. 그러니 이게 맞은편에 눌렀을 땐 이게 뽑혀 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덜렁덜렁 또 떼굴떼 굴러 날지 모른다는 뜻이죠. 염려하는 차원에서 동그라리를 쳐 놓으시거나 점을 찍어 놓으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뽑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쪽 끝을 살짝 눌러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눌러 보시면 케이블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는 수리를 해서 전기를 넣고 불이 들어오는지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가 켜져 있네요. 나머지 것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딱꼭딱꼭 이거는 손이 얼마나 말라져있냐 습기가 있느냐 따라서 터치 감각이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컨셉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쪽 케이블 뺐다 꽂았다 하실때 방법하고 동그라미 쳐 놓거나 너덜너덜해서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자 스위치 수리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요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이 있죠 어떻게 안 된다든지 터치가 안 된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내용들하고 택배 박스에 보시면 송장에 별 별 필요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연락처가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같이 메모 좀 해서 포장 튼튼하게 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